3 2 신현주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야 아 심현주고 뭐에 붙지 마니아 여 neu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계속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야!! 서브 득점까지 유안나의 입장이에요 서브 득점 나갔어요. 면 추. 나갑니다. 많이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. 아 진짜. 와! 벗었어요! 아 맞추지 못함. 7대 5. 아 좋아요! 그렇습니다. 3점 차. 유암마포인트 탑승. 공기장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. 6대 8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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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나갔어요. 아! 오! 나갔어요! 모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네, 레전드들이 많이.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대회랑 아시아게임, 아시아대회가 열려. 아 서브가 까다로웠어요. 힘든 승부를 펼치고 있어요. 서브 득점! 오! 딱 받아쳤습니다. 이런 날 이겨줘야 돼요. 그렇죠. 어허! 오! 유암마! 심현주 서브. 넷. 넷. 스리. 리얼. 아! 넷. 아! 아, 나갔어. 이야. 아, 나갔어. 결과를 적응하고 있습니다. 아, 나갔어. 와 installer 와 와 와 심현주의 서버 다시 헤어졌습니다 강타!! 여하핫 게임 포인트 이겄나 바짝 더 추격 하고 있어요 어후 маткісесс 아아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